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호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노부 일본 방위대신이 11호전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와 영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핵과 WMD 대응 체계 등 독자적인 가용 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와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상캐스터